안녕하세요 디바이스 수상 수상원장입니다 오늘은 교육 공지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보는 시간인데요 날짜는 10월 1일, 10월 8일, 15일, 22일 이런 식으로 4회차 교육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롱머리, 미디움 라인, 단발 스타일, 쇼커트 이렇게 4회차가 들어갈 거고요 가발은 대략 2개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트 도구, 삼각대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스타일에 맞는 드라이 기법, 이렇게 펌워 느낌 많은 거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아이롱이나 드라이 이 정도는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회 때는 10월 1일 날 7시에 장소는 청담동 디바이스 수상에서 커트 교육을 진행할 거고요 청담 사거리 갤러리 백화점 명품관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소는 아래에 보시면 날짜하고 정확한 시간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교육 문의 있으시면 꼭 카톡 주세요 총 인원 수는 대략 10명에서 최대 20명까지 지금 모집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커트 시간은 대략 4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4시간 정도 함께 저와 같이 공부하고 미용 또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만약에 조금 교육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들 있으시면 개인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이제 교육을 새롭게 할 건데요 외부 교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번 제가 모집도 한번 해보고 이제 1기를 한번 만들어 보고 2기를 만들어 보고 3기 한번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기 제가 직접 주관에서 하는 일기생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인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1일날 함께 공부하고 성장하고 싶으신 선생님들 있으시면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10월 1일날 뵐게요